근데 이거 왜 펫을 보유하고 있다면 퀘스트가 나 펫이 없나? 있는데? 아 퀘스트를 껴야 돼? 귀찮 니나부서브 찌꿈찌꿈 키울까? 근데 니나부서브는 카드가 없어서 여기 서버 3구까지 있음 아 카드를 니나부서브을 살까? 는 이건 미친과금인 것 같은데 니나부서브 갑자기 왜 하시는 거예요? 니나부서브 원래 계속 하고 있었어요 원래 여기 옛날에 아프리카TV 회장형이 같이 게임하자고 키웠었는데 지금 다 접었거든요 지금 잠깐만 편집장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런 것도 현명하신 분한테 물어봐야지 아 지금 일어나셨습니까? 제가 지금 방송 중인데요 지금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 니나부서버를 무과금으로 키워볼까 하는데 근데 무과금인데 캐시샵에 있는 것만 사고 골드를 안 사면 무과금 아니에요? 창술 싸? 어 그럼 또 새로운 캐릭터 키워보는 게 어때? 창술 말고 뭘로? 아니 좀 본섭에 안 키우는 캐릭터 있잖아 추천받아서 창술 말고 좀 따로 해보지 근데 편집장님 내가 본섭에 안 키우는 캐릭터는 이유가 있어서 안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 캐릭터는 여기서 키우면은 더 재밌어 안 할까? 사람들은 재밌을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하다가 근데 맞는 말이야 새로운 캐릭터 키워라 서포터 키우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러면은 카드랑 점핑권 정도만 삽니다 그럼 성장 패키지 정도는 무과금 아니야? 카드랑 성장 패키지랑 점핑권은 무과금이다? 편집장님 그것만 해도 대충 한 40만 원이거든요? 아니 부부가 갔네 네네 방금 왔는데 이 형 왜 부캐 급발진 중인가요? 아 지금 뭐 미친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여기는 카드 패키지가 사고 싶은데 좋네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니나부 서버에 사면서 그냥 무과금으로 한번 키워보게 이유를 만드는 중입니다 아 이게 내가 요즘 루평 서버 지금 매너리즘이 좀 온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데 세맥 기공 어때요? 3단계 켜서 딜러코 포식지와 비슷한 메커니즘인데 아니 기공은 내 취향이 아니야 이거 님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캐리가 할 거야 지금 세맥 기회 한번 주십시오 확실하게 어필하겠습니다 형님 기공은 아든 개편 되기 전에는 안 해 신속의 끝 20초의 시간을 5초로 느끼게 해주는 재미 세맥 기공사 해주십시오 니가 기공사 하면서 좀 인지도 좀 올려줘야 야 그러면은 야 디스코드 킬게요 기공 약파리만 들어와 보세요 기공만 들어와 기공만 내 마음을 사로잡아봐 아아 들리십니까? 예예 기공이에요? 기공입니다 아 예예 한번 약 좀 팔아주십시오 일단 단일 데미지 최강입니다 진짜 원격 빼고? 원격 포함입니다 아니 잠깐만 역천이에요 그러면은? 네 역천이에요 자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기공사 원격 쏘기 전에 사전 스킬 돌리는 거 한번 본인 입으로 말해봐요 순순 회하고 금강 키고 내만 키고 저는 선봉돼 있어 선봉돼 스페이스박 치고 이제 원기용 어... 스페가 추가가 됐네 그 전에 아드레달린도 뛰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아드 항상 유지하고 있죠 또 장점이 있나요? 아바타가 예뻐요 아바타가 아 그건 인정? 어 그건 인정 어 장점이 없습니다 본격으로 키웠지만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알겠어요 다른 기공도 한번 들어볼게 세맥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응 세맥이신가요? 예 세맥입니다 아 선생님까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이단님은 어려운 캐릭터 좋아하시잖아요 아닌데요? 나 쉬운 캐릭터가 아닌데? 그냥 쉽고 센 건 너무 틀 우리 틀의 자랑 아닙니까 이단님 하하하하 형님들의 최고봉 아이돌인데 하하하하 공손하셔야 되거든요 자 세맥 어필 좀 해주세요 신속 세맥 일단 쌉니다 싸고 그 시간이 빨리 가요 20초가 5초처럼 느껴져요 왜 5초처럼 느껴지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금강성공 키자마자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시간이 쫓기는 느낌이네요? 아니 아니요 즐거워요 레이드가 지겹지 않아요 숙제같이 느껴지는데 다들 저는 레이드가 항상 재밌습니다 그리고 일단 후크도 협회예요 협회 근데 이제 기봉산 동아리입니다 그게 장점인가요? 장점이죠 블루 오션 아닙니까? 레드 오션이 아니고 무조건이죠 말씀하신 걸 다 종합했을 때 XXX 캐릭이네요 진짜 딜은 무조건 강투 이상 슬레이어 이런 게 백 잘 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긴다 잠깐만 세맥이 현타가 있는 캐릭이었나? 현타가 있긴 하죠 50초 아 근데 숙아 현타 50초 너무 가는데? 세맥 기공 도와주십시오 아덴 개편 형님이 오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기도 한데 세맥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일단 알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형님 세맥 화이팅 예예 세맥기공사 가이드 제작자입니다 선생님 저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세맥기공 가이드 영상 찍으신 분 있다는데 저분 저분 마지막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딱 한 명만 두드려볼게요 갑자기 유튜브 채우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예예예 선생님 세맥 어필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길이 절대 애매하지가 않아요 엄청 세요 아 예예예예 문제가 센 상황이 많이 안 나와요 그 포식자가 기믹 때 이제 현타 어떻게든 안 들어가게 막 유지 잘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세맥은 그게 이제 친다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50초를 기믹에 되게 잘 녹여야 돼요 그 일리약한 이넴의 로압기 패턴 있잖아요 예 기믹이 1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타 2초가 정확하게 녹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믹 시간을 좀 인지하고 좀 잘 굴리면은 진짜 세요 세맥 잘하시는 분들은 강투를 못 봅니다 맨날 잔열먹어요 저만 해도 이번에 세맥 즉각 적용 안 되는 버그 있었잖아요 예 저는 그걸 몰랐던 게 계속 잔열먹어서 몰랐거든요 예 근데 부족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딜을 좀 깎이든 3단 20초가 15초로 바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력 같은 경우에는 비섬 아니면 진섬이에요 엄청 좋아요 등장 삼각 켰을 때 사이클 몇 번 돌아봐요? 지금도 내방에 잡오프 있나요? 내방 유지가 몇 초죠? 내방 쿨은요? 단심컨 해야 되나요? 고점에서 역천이랑 비교했을 때 포지션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트라이 때도 역천이 나아 보이는데 님 생각은 어때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할만하네 말씀 잘하시네 일단 알겠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혹시나 제가 기공 키우는데 뭐 인벤에 올렸나요? 가이드를? 유튜브에 앙버터 세맥기공사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다형 우리 기공해주는 거지? 세 명 가겠습니다 가자 야 이거 어디까지 패스해야 되지? 파프까지는 패스해야 되나? 안 돼 안 돼 너 배나무 내가 밀어야 돼요 이거 카드 때문에 아니 카드 먹어야지 여기 수바 이거 노원 서비야 아니 노원 서비이래 아니 여기 니나무 서비야 일단 오늘은 무과금입니다 이 캐릭은 무과금이고요 전화까지만 입힐게요 전화 비싼가? 과금 무과금은 골드를 사냐 안 사냅니다 아시겠어요? 사실 무과금은 무한과금이란 뜻입니다 무한과금 민중 야 친추구만 보네 아 나 졸라 아이씨 군망한 것 같은데? 와 시댁 카멘 두 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스테인들 이거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추 자리 하나만 열어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옷 보내주셨네 ELNDPT 아 옷을 준 건 고마운데 제발 닉네임 좀 요청이 꽉 차 있어서 친추가 안 보내져요 어 친추 보냈습니다 제가 오 졸귀탱이다 아이고 야 이거 고맙습니다 이거 보라색 아이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야 골드 너무 많은 거 아니요? 오 이거 시청자 익스프레스 혜자네요 이번 뉴비인가요? 아 예 오늘 시작했습니다 게임이 원래 이게 좀 재밌네요 사람들이 착해요 뉴비 보니까 템을 막 주네 여기 여기도 방명록 좀 쓰고 갈까? 여기 심판 쩌네요 이거 뭐야 프로키온의 가오다 간다잇 내가 잡은 거임 기검 사기네 달달 저는 어디어디를 했지? 아르레타인하고 윤 야 진짜 뉴비는 하루종일 게임하겠구나 으으 야 이거 몸에서 어떻게 해? 그 음식 만들기 에포나 했잖아 개 혐오스럽네 아 너프 됐어? 와 살 게 졸라 많네 아 여기 니나부섭 막 출석이랑 이런 거는 꾸준히 해야지고 좀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 은근히 막 출석 같은 거 여기 심했어 5월 10일까지면 저거 되나? 아유 이번에도 정카 못 먹네 여러분들 너무 재밌는 게임 아닌가요? 하루 종일 이것만 함 대답 음 좋구만 오 재밌다 어우 야 수바야 저거 스킬이라도 좀 사자 아 400원? 아 수바 아 더 이상의 충전은 좀 쓰읍 좀 그런데 천천히 천천히 더 이상 과금은 안 돼 later